한 어머니가 딸의 웹툰을 홍보하기 위해 포스트잇을 나눠줬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근길에 받은 포스트잇 쪽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. 글쓴이 A씨는 퇴근을 하던 중 어떤 아주머니의 뜨거운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사이비로 의심해 경계했었다는데요.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웹툰 작가로 데뷔한 딸의 웹툰을 홍보하고 있었는데요. 포스트잇에 직접 손글씨로 홍보 메시지를 적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장 한 장 나눠줬다고 합니다. 포스트잇에는 채탐자 네이버 화요 웹툰, 관심독자 좋아요 별표 댓글, 그림 작가는 겸자 30화부터 그립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A씨는 웹툰 진짜 하나도 안 보는데 관심 없어도 이건 한 번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포스트잇 한 장 한 장 손글씨로 써서 딸의 작품을 홍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.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뭉클하다, 어머니가 너무 귀여우시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해당 웹툰 댓글에도 포스트잇 이야기 듣고 작품 보러 왔다는 언급이 많았습니다. , 어머니가 너무 귀해봐야 합니다.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.